오늘은 저와 함께 연수의 흑역사 모범을 알아볼거에요 연수의 흑역사 모범 이때 안지우길 참 잘했어요 이거는 그냥 사진들에서 뽑은건데 제가 사진들에서 확대해가지고 한건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흑역사 모범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연수 이거 제가 그냥 편집해놓고 줬거든요 이거는 다 제 핸드폰에서 찍은거에요 공기기 귀찮아가지고 연수 이거는 제가 다 연수를 시킨거구요 궁에 그거 마스크 사용해서 한건데 그거 찍은거에요 나 좀 소위라야 되어놓은거야 아쉽게 흑역사 모범은 끝났지만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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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